준우 뭐 먹어? 짝수 찍고 먹어요? 준우야 엄마 엄마 힘든데 여기 앉아있는겨? 준우 애기에요 애기? 응 준우 애기야? 부모야 준우 응? 준우 응 준우 맛있어요? 준우야 누나 간대 누나 회사 간대 오늘 누나 회사 가서 신대 회사 가서 피카츄누라 불릴거야 엄마 피카츄누라 불러 준우가 알려줘 봐 엄마 피카츄누라 아이 귀여워 우리 애기 준우야 응? 준우 어제 외할아버지 보고 왔지? 응 왜 할아버지하고 맘만 먹었지? 응 누나가 닭고기 사줬지? 누나가 고기 사줬지 고기 엄마 나도 핑크색으로 했어 준우도 핑크색 있어 준우도 핑크색 있어 준우도 핑크색 있어 준우도 핑크색 있어 응 그렇게 퍽訂閱 도착해 Ankara 언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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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의